정보반 기사 산업기사 24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차시는 정보반 1반 중에서도 가장 정보반 기사 중에서도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암호학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익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은 사실상 암호학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자료를 읽어가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호학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다섯 가지 중에 암호기 연산, 대칭키 암호화, 블록 암호기, 피스텔 암호기, 블록 암호화 공격 이렇게 다섯 가지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기 연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 암호기, 전치 암호기, 합성 암호기 이 세 가지 정도의 암호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환자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암호라는 것은 중요한 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원문 자체가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 원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서이고 이 변환된 것은 이 규칙을 아는 사람, 이 암호의 규칙을 아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환된 문이 생성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규칙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보면 글자를 바꾸는 방식과 글자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 전치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쓰는 방식 그게 바로 합성 암호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기는 저런 기본적인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다양한 수학적인 알고리즘 연산 방식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저희가 불려지고 그러한 암호 알고리즘 속에서 특정한 값들을 입력을 시켜서 변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값들이 보면 바로 키라고 사용되는 용어로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에서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가 요란형때 되겠고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원 기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대비하시는 분들은 암호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을 아니면 아니라면 아니라면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기본적인 개념들을 탄탄하게 잘 이해하시고 각각의 암호화 방식이나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지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잘 학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더불어서 이제 그 일부 그 암호 이게 보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술인데 요것들이 공격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공격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격 방식들이든지 대응 방안들을 위주로 이제 암호학 부분은 그렇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암호학 부분은 다른 차시랑 좀 다르게 좀 설명을 더 드리는 이유가 대다수 제가 정보부원 기사 관련된 광의를 진행하거나 그런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멘토같이 상담을 받아보면 이쪽 암호학 쪽으로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그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암호기 연산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암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첫 번째인 대칭키 암호화 대칭키는 암호화하는 키와 복구하는 키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키를 통해서 암호화하는 방식들이 이제 대칭키고 대칭키 암호화기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종류가 이제 블록 암호화 이제 스트림 암호화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한 가지 종류인 블록 암호화는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로 블록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블록 단위로 암호화하는 방식이 블록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 암호화 방식에서도 완전 블록 암호화가 있는데 이거는 아평문과 암호문 사이 일대인 대응으로 일대인 대응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환자 암호화기 방식이 이제 완전 블록 암호화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암호화에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구조라든지 블록 암호화에서 뭐 SPM 구조라든지 뭐 피스텔 암호화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도 좀 잘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교재에 보시면 블록 암호화를 또 따로 이렇게 비투스나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암호화, 블록 암호화에서 대표적인 피스텔 암호기가 있는데 이 피스텔 암호화기는 완전 블록 암호기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치, 전치 또는 이것들을 교대로 반복해서 만들어진 합성 암호기다. 그래서 피스텔 암호기에 대한 구조도 교재상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스텔 암호기, 구조상에서 각각의 중간에 블랭크로 문제가 추체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교재를 측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암호화, 전체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종보방 기사 시험을 보시면서 반드시 좀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이 블록 각각의 암호화에 대한 공격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 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인데 이제 블록 암호화에서의 공격에는 차분 공격, 선형 공격, 전수 공격, 통계적 분석, 수학적 분석을 이용해서 블록 암호화를 공격하는 기법입니다. 암호화기를 암호 공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키가 입력이 돼서 그 키를 통해서 복화가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키가 없어도 이제 이미의 평문이나 암호문을 가지고 키가 없이도 암호문을 가지고 평문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암호화 공격으로 정의를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분 공격은 교재에서 보시면 이제 방식 자체가 선택된 평문을 공격하는 방식이고 뭐 이거는 두 개의 평문 블록들의 비트 차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암호문 블록들의 평문의 비트 차이와 암호문의 비트 차이를 이용해서 키를 유추해내는 방식이 이제 차분 공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공격에 대한 설명들을 좀 저희가 교재 사항에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각각의 공격 방식에 대한 설명에 맞는 공격명을 고르시오. 또는 해당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호화학의 첫 번째 시간에 다섯 가지 개념들을 저희가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차 시대 스트림 암호기 이렇게 그 부분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